석 달 전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북미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현장 경영을 시작한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강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부회장이 먼저 캐나다를 갔죠. 왜 간 겁니까? 이 부회장은 캐나다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방문해서 신사업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미국 동부지역으로 넘어가 모더나 본사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조 규모의 파운드리 투자도 결정지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출국길에서 투자와 관련해 여러 파트너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15 광복절 출소 후 취업 제한 논란 속에서 대외 일정을 자제해 온 이 부회장은 해외 출장만 보면 지난해 10월 베트남 출장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미국 출장은 5년 만입니다. 이 부회장이 뉴 삼성을 강조했었는데 이걸 위해서는 반도체와 백신 외에도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구조원에 들여서 인수한 전장 부품 회사 하만이 5년째 부진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 부회장이 2016년 9월 경영 전면에서 미래의 먹거리로 고른 첫 야심작으로 꼽힙니다. 삼성과 하만의 시너지 효과가 미비해서 신규 고객사 확보가 더딘 것이 업계가 뽑는 주된 이유입니다. 산의 안팎에선 네트워크 사업부의 구조조정, 또 매각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삼성의 위치는 화웨이와 에릭슨 등의 벽에 밀려서 오입니다. 이 부회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사업이지만 5G 장비 수주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 대규모 조직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한미동맹의 축인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방점을 두고 이재용 회장이 올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은 포폴리오 차원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회장이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약속을 했었는데 이건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문호조 폐기, 또 승계 포기와 함께 시민사회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생명, 물산 등 3곳은 지난 3월 시민사회 소통 실무진급 전담자를 지적했는데요. 시민단체들과 아직은 실내 회복이 안 되면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